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 11일이 여러분들 강수부청장 보궐선거였고 바로 10월 10일이 여러분 국정원의 선관위 감사결과 가 나왔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감사결과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일반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국정원의 전산장비에 접속할 수 있고 특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수나 유령사전투표자수뿐만 아니고 선거결과를 외부에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 국정원 감사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선관위가 4.15 총선 직후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외부 통신망화와의 절대 접속이 가능하지 않다는 부분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없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역할을 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그냥 선관위 담당자가 결정하는 것이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100명이 여러분 진짜 투표했는 실제로 200명이 투표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선관위 관계자들이 200명 여러분들 이번 사전투표에 참가했습니다. 그렇게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진짜 이런 대한민국의 개떡 같은 이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세상의 이름 인간을 어떻게 믿는데 검증이 불가능한 이 어딨냐야 선거가 검증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 여러분들 재무도 감사를 받는데 한 국가의 권력을 위임하는 그런 선거에 대한 감사 과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검증 과정이 오늘 여러분들 참 이 스카이 데일리에서 이런 아주 뼈아픈 이야기를 많이 지적하는데 아마 조명기 씨가 이게 지금 이분이 아마 주필인가 편집자인가 그럴 겁니다. 스카이 데일리에서 국정원이 상세히 알려줘도 부정선거 말도 못 꺼낸 국민의 힘은 왜 존재하나야 이 풀악치들아 이 비겁한 놈들아 이 무책임한 놈들아 너희들은 왜 부정선거 붙자도 못 꺼내냐 이 풀악치 같은 놈들아 무능한 놈들아 무책임한 놈들아 평생 동안 더불당이 여러분들 당 모이주듯이 던져주는 한 70석이나 80석의 이름을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너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노예가 되게 생겼는데 이 인간들아 부정선거를 여러분 국힘당이 다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10월 10일 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뭐라고 해명 했습니까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도덕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짜 투표자수를 국정원이 3개월 동안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합동보안점검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에 매우 지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인 명부와 개표 결과도 조작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 내부 인트라넷을 접근하며 사전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한 것으로 조작 가능하고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까지 해킹할 수 있음을 국정원 조사로 밝혔다 바로 그 다음 날 뭡니까 10월 11일 날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선거인 수 기준으로 3.49%를 올렸어 유령 사전투표 다소 37,453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중에 딱 한 표를 제외하고 개수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한 표를 제외하고 37,452표를 더블당 후보인 진교훈에게 전부 다 쏟아 넣어준 거 아닙니까 20개 동과 거소투표 조금만 기다리시죠 여러분 제외한 전문가가 한 표까지 찾아내요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범죄집단이 사전투표특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37,453표를 여러분들 확보한 다음에 37,452표를 강서구 내 거소투표와 염창동을 비롯한 20개 동의 진교훈 더블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에 다 여러분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딱 한 표 제외하고 한 표는 개수를 조정해야 되니까 잘못 투입된 항목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37,453표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어디 하늘에서 왔겠습니까 화성에서 왔겠습니까 금성에서 왔겠습니까 유일하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접근할 수 있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사전투표장의 여러분들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7,453명을 전산적으로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사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민간이 제야전문가나 제야K님 같은 분이 다 해 가지고 공병호 tv를 통해서 더 이상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상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은 찍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민들한테 표 달라고 어떻게 할 겁니까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물론 본인들이 꿀리는 게 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국민들이 뻔하게 노예가 되는 걸 알면서 국힘당의 당내 경선 대선후보 경선 등이 다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지심으로 당대표가 안 됐잖아요 그럼 이준석이만 당대표가 지심으로 안 됐냐 이야기죠 김기현이는 지심으로 당대표가 됐냐 이야기입니다 국힘당의 김기현은 자기 힘으로 당대표가 됐습니까 선관위 협력이 어찌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준석이는 성대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모바일 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당대표 경선만 여러분들 선관위 협조를 얻었겠냐요 대선후보 경선은 협조 얻지 않았겠습니까 국민들은 웬만큼인지 아는 겁니다 숨기는 놈도 문제가 있고 도덕질한 놈들은 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국민들에게 관심거리는 우리가 지금 노예가 되게 생겼다 이야기죠 정치하는 너희 같은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예가 되게 생겼는데 한 놈은 큰 걸 훔치고 다른 놈은 작은 걸 훔쳤는데 모두가 훔쳐놓으니까 큰 놈이 작은 놈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네가 깨 깨 그럼 우리도 터뜨린다 이렇게 하니까 이러면 다 입을 다물겠죠 국민들이 이제 다 아는 겁니다 도덕질 큰 놈 한 놈들도 이러면 도덕질 저랬했고 작은 거 한 것도 도덕질 저랬했구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예가 되게 생겼다 이야기죠 너희가 살겠다고 국민을 노예로 여러분 만들어 그게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국힘당 이름 김기현이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저거 살겠다고 국민이 일당 지배체조를 밀어넣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간단하게 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그냥 선거부정 세력이 나라를 먹어치우는 부분을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 그렇게 용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새로 선을 보였던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 방식이 광범위하게 여러분들 사용될 거지 않습니까 기존의 방법은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치는 조작감만큼 훔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게 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불안전하고 그래서 이번에 사용된 방법은 아예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유령 사전투표자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게 되면 확실하고 안전하게 성공을 여러분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작방법이지 않습니까 그게 2024년 총선에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조작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실제 여러분들 투표장의 사전투표율에 온 사람은 15.43%인데 이걸 선관위가 뻥튀기해 가지고 22.96%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만큼 유령 사전투표율 가짜 사전투표율을 만들어 가지고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넣어 줄 수 있는 가짜 투표자수를 이만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조작된 사전투표자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편리합니까 그냥 전산조작하는 친구들이 조작률만 결정하게 되면 선거가 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훔친 사전투표율을 전부 다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여러분들 밀어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신종 사기수법이 처음으로 선을 보인 공직선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미래를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선거 사기 세력들은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자기들이 시연했던 치운전했던 그런 조작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전부를 다 누구한테 쑤셔 넣어준 겁니까 전부 다 뭐죠 진짜 실제 득표율만큼 여러분들 그만큼 가짜 사전투표자수에서 뽑아가지고 다 여러분들 그만큼 372표를 진교훈이 거소투표에서 얻었는데 그만큼 372만큼 더해가지고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해 준 거지 않습니까 염창동에서 진교훈이 2900표를 관내 사전투표에서 얻었는데 꼭 같은 수만큼 2900표만큼 선관위가 보너스를 줘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여러분들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선관위가 선거 범죄 집단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인 79학분에 윤석열 이름으로 임명한 김용빈은 선거 범죄 집단의 수계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가짜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동별로 다 뭡니까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만큼 쑤셔 넣어줘가지고 새로 이걸 가짜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해보죠 그러면 2024년 총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이게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만 조작하더라도 더블당이 지역구에서 183석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203석 정도를 확보할 것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를 조작하게 되면 더블당이 지역구만이 194석 비례대표를 합치게 되면 214석 5% 이상 정도만 여러분들 조작하게 되면 탄핵저지선과 개헌저지선을 모두 다 돌파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조갑제처럼 무슨 무당구단원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뭡니까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규제치는 뭐죠 그냥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온 숫자를 가지고 국힘이 대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결정권은 뭡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지는 겁니다 왜 5%만 조작하더라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5% 조작하게 되면 그냥 214석 정도를 조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대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숫자로 딱 정리한 것이 그러면 7.5% 조작하게 되면 정부에서 유령 사전투표에서 329만 표를 쑤셔 넣을 수가 있고 5%만 조작하더라도 220만 표를 쑤셔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220만 표 수준 정도면 어느 정도 됩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들 맞붙던 대통령 선거에서 총 조작주모가 240만 표였거든요 그러니까 5%에서 7.5% 정도 사이에 결정할 것이다 이게 제야 전문가 의견이고 저는 어차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조작하는 건 조작하는 거니까 7.5% 이상도 조작할 수 있다가 저 의견인 거죠 이게 숫자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국힘당은 더블당 중심의 일당 체제 하에서 국제사회의 눈도 있고 하니까 더블당이 다 차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독재국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한 90석 정도는 자생당도 주고 검성당도 주고 미생당도 주고 거기다가 뭡니까 국힘당도 좀 주겠죠 한 60석이나 이렇게 딱 모이주듯이 보시게 되면 국힘당이 한 50석 차지하네 60석 5, 60석 좀 주겠죠 그래도 금뼈지 달고 기분 쫙 다니겠죠 이게 다 이런 뭐의 대가로서 이루어지는 거래들입니까 국민을 노예로 삼은 대가로 국민의 참정권을 약탈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는 겁니다 좀 센 놈은 많이 해먹고 그다음에 센 놈이 많이 해먹더라도 이런 300석을 다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기에 뭐 2018년 서울시 구청장 선거는 25자리 가운데 24자리를 여러분 더블당이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졌으니까 서울시의회의원은 지역구 100석 가운데 96석인가 94석인가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발동 걸리게 되면 7.5% 아니라 8%도 조작을 할 수 있겠죠 권력이란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데 저게 다 내 건데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가 정신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또 이야기를 해야 정신을 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